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은 모든 것을 잃었다? 2. 미국의 사보타주 활동 3. 나는 한국의 미친 기술을 선택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군요. 어릴 때 먹을 게 없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나라가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쭉쭉 힘차게 가봅시다. 화이팅! 14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탑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옹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 세계 초인류 건설 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무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온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몸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질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모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 날 석유 증선을 부탁하기 위해 몸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 펀치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1,400조 원으로 사무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에 공개된 네옴 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7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 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통소치려다 역관광 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의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북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깨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척들을 제거하며 피해 숙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탈만은 왕세자에 오른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2천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깔아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 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해 인근 사막에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옹시티 안에 해상산업단지 옥사곤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온화한 기구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1400조 예산 인구 900만명의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마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 끄지라는 정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무렴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십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리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믿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입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옹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의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될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케이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친한파로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넘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좌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 할 수 없는 장소다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 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우줌만 7분 1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 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섬진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대회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린은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 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무렴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동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화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화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옹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1400메가와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화웨이 뿌리기라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 있는 해방 작전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전현직 강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 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건설의 제2의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꽁틀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옹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조해 K건설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헌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관기관들은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동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기간이라는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옹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태양광, 설비, 인프라 등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과거 모래사막에서 벌어온 외화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구근을 걸고 도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이 급부장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강력한 경제 및 자원 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한국 기술을 신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천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자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에서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통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윈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00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 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효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효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 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소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떠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돈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치 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두 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에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에서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사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 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캔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에서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졌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두 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사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유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케이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나이 국립대학의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로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로나이 국민 또한 5천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로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사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로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완태평양 동반 저협정에 브로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이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인정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로나이,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